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어제 APS 발표가 있었죠. 발표가 있은 다음에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PS 이거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이거 발표한다고 했을 때 작년이었죠.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인가 초록철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급락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표한 이후에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도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LK-99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신성 델타테크는 하한가를 맞아야 됩니다. 100만주 이상 분량이 쌓이면서 거래가 잘 안 돼야 되겠죠. 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세력들의 실망매물, 개인들의 실망매물 자 어디서 물량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개인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PS 논란으로 이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력들의 전략 전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3월달 미팅이었죠. APS 6월에 또 미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 초반이니까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보시면은 뭐 당연히 지금 아침에 개파락을 했어요. 분봉을 보시면은요. 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빅 이슈가 오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를 차트를 일목으로 보시면은 자 박민수가 이거를 12월달에 타점을 잡아서 드렸어요. 중장기방에서. 자 그때가 언제였냐?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잘 보시면은요. 자 주가가 3만원대 계속 지지가 됩니다. 여기죠. 강력한 지지구간을 만들었어요. 두 번의 바닥을 찍으면서. 매수신호 드릴 시점이 언제냐면은 12월 14일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3만2천5백원을 드렸습니다. 3일째 하락하는 날이었어요. 체결이 됐습니다. 중장기 정보로 보호를 하고 있었고 박민수의 또 특급 이슈 세력들만 아는 정보가 또 있었죠. 들고 있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계속 올라갑니다. 매던 언제였냐면은 2월 21일날 했습니다. 이날 상당히 고까를 형사하면서 대란거래가 터졌습니다. 매도신호가 나온거죠 이거는.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었고. 자 그래서 매도한 시점이 2월 21일날 신성 델타테크 18만원의 전략 매도를 아침에 걸어서 자 석달만에 두달만인가요? 12월달에 드렸으니까 6배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중요한건 뭐냐. 지금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조만간 여러분 저희 중장기방에서 2차 매수가 나갈겁니다. 왜 나가는가? 세력들이 전부 다 판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전략 매도했다는 사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APS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단기 매수 타이밍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테니까 나중에 중장기방에 입장하시고요. 자 APS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급락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자 초록철에 또 급락 나오고 발표하고 급락 나오고 자 대응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번째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번째 이슈 분석 세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번째 제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리포트요. 제2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 리포트 있으시면 종목 발굴에 시간 뺏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열심히 하시고 종목 발굴 매매 타이밍 자 리포트 안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 들으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가전제품 부품이나 전기차 배터리 부품 그 다음에 LNS 벤처 캐피탈 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상온 초호 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를 개발한 컨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지분 투자를 아주 잘했죠. 신성 델타테크 자회사 자 그래서 초호 전도체 관련주를 묶여서 올라왔는데 자 초호 전도체에게 오랜만에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73도라는 극저원에서 초호 전도현상이 벌어져요. 슈퍼컨덕터죠. 자 전기저항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열도 없어져요. 세번째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 공중부양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20도 정도에서 가능해진다. 이게 상온 초호 전도체잖아요. 자 먼저 핵융합이 현실화됩니다. 인공태양 두번째 양자컴퓨터 이것도 극저원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죠. 세번째 자기 부상열차 네번째 전력 인프라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력 인프라 바뀌는 이유 정기저항이 없어지고 열이 없어지죠.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AI가 있고 여기 초호 전도체가 있다. 초호 전도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인프라가 다 바뀐다는 얘기에요. 초호 전도체 AI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증시해서나 30년 이상 할 테마들입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초호 전도체 프로젝트에다가 계약이나 연구소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보다 미국 정부의 초호 전도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국가 안보 강화 국가 안보 얘기도 나오죠.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자 미국에서 국가 안보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 안보잖아요. 자 기름 때문에 중종에서 전쟁 됐습니다. 초호 전도체 국가 안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이 이거는 자 정도의 차만 있을 뿐이지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AI하고 로봇은 정말 정부하고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법도 바꾸고 근데 컨텀 에너지 연구소나 다른 초호 전투체 프로젝트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작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양자산업융합선도단을 만들었습니다. 컨텀 에너지 연구소랑 같이 초호 전투체를 연구한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올 초에 드디어 국회 쪽에서 먼저 법이 발의됩니다. 초호 전도 기술 촉진 법안 이제서야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핵융합이나 양자컴퓨터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나라는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PS 발표 직전에 이석배 컨텀 연구소 대표가 LK-99 특허를 확보했고 자 그 다음에 APS 논란에 있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APS 자 이거 초반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APS 발표한다고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자 영어 단어 두 단어 생각나시죠? 떴던 거 Abstract with Drone 초록이 철회됐다. 급락 나왔습니다. 다시 발표가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이슈 똑같은 APS 이슈 하나로 이렇게 급등락을 시켜서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시면 안됩니다. 세력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이슈 하나로 이렇게 등락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물량만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랬죠. APS 이거 6월에 또 열립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LK-99 이번에 황의였죠. 들어간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건 또 다른 물질이 또 있습니다. 알파 물질이 들어가요. 이거 세력 정보입니다. 박민수가 PB점에 20년 넘게 생활했어요. 펀드 매니저 연금펀드 공모펀드 사모펀드 매니저들 조단위까지 관리하는 거대 세력입니다. 애널리스트 외국의 증권사임원들 거대 세력의 정보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추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계속 된다는 얘기죠. LK-99는 그 부분 나중에 리포트나 실시간 대응방에서 제가 오픈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작년에 급등했던 이유자 하나가 2차 전지 기업 신성 ST입니다.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33년에 매출 일조 기대도 중요하지만 자 2025년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자 작년에 공모자금을 여기다 베팅했거든요. 2025년 배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IRA가 발의되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를 안 준다든가 그 다음에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성 ST의 신의 안수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메이저 배터리사들 최대 공급사고 수주 잔고도 19.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역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자 북미 지역의 성장세입니다. 내년에 실적이 엄청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가 좋은 자회사도 갖고 있고 좋은 이슈도 있습니다. 자 LNS 벤처 캐피탈 지분 이거 여기서 콘터메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이걸로 초존도체 대장주가 됐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 투자를 잘한 것 뿐입니다. 초존도체 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없어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3월에 대박 이슈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초존도체 기업을 인수하게 돼요. 기업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 인수 자금 어떻게 마련하느냐 자 어떻게 마련할까요? ST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한테 대박 일정입니다.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존도체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가 동반 급등했던 이유 일부 세력의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 안 됐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3158에 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신성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일정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시장이 오픈되기 전에 일정 챙겨두시고요.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도록 세력 정보입니다.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세력 네트워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에 만들 이 세력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신뢰도는 99.9%니까 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성 차트 설명드릴게요. 차트 먼저 보시면 자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날 수 있어요. 자 끝났다고 보시고 APS 손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대응은 정말 잘해야 돼요. 주문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다가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세기가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월복 자 여기 보이죠? 2015년부터 매집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다가 터진 겁니다. 세력이라고 항상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죠. 사자마자 20배, 30배 가는 종목은 없어요. 자 연봉 역사조 신고까지 매집한 기간이 이때부터입니다. 2025년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때부터 자 그러면은 3년에서 8년이겠죠. 왜냐하면 2020년부터 세게 들어왔으니까 몇 배 올랐습니까? 17배 정도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보면 아닙니다. 매집 기간이 매집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상응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15, 17, 17까지 왔는데 이거는 1년에서 3년 정도 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누가 장담을 시켰겠습니까? 대신 박민수가 세력들의 엑시트하는 모습,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분 매도하는 것, 이런 것들 사인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박민수가 전문가라는 점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주봉에서 얘네들이 주퍼거든요, 이 친구들. 얘네들 무서운 애들입니다. 따라 들어온 개인들, 개미들, 세력들 다 털고 갑니다. 어떻게 턵니까?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희망을 주는 거죠. 똑같은 APS 이슈로 3번에 걸쳐서 털었습니다. 공포, 처음에 희망을 줬죠. 발표한다고. 자, 수익 났다고 털었죠. 두 번째 공포 줍니다. 초록 철회가 됐어요. 확실하게 이번에 또 공포를 한 번 더 줬죠. 뭡니까? 끝났어요, 이게. 별거 없다. 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시잖아요. 다 못 먹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력 기법, 이거가 모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매물을 어떻게 매니저하는지, 관리하는지, 개미 터놓은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식구가 나는 종목 대응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영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많습니다. 자, APS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 털어냅니다, 얘네들이. 여러분 이거 대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어 먹었으니까. 두 번째, 얘네들이 과연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 얘네들이 부분 매도를 했는지 전략 매도했는지. 이런 것들.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종합해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리려고. 신성 델타테크, 미국 초존도체 기업 인수 대응 전략자입니다. 이거 인수 전에 뭐가 있어요? ST가 매각됩니다, 여러분. 신성 ST. 구매자 기업까지 제가 이 세 종목을 전부 다 타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업명도 오픈시켜 드릴게요.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미국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같이 주가 지지부진할 때 미리 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돼요. 세력기법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상장기업 90% 정도 다 적용되고 3월달 일정도 포함시켜놨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신성하고 R로 보내주세요. 아까 신성은 그냥 일정이었죠?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미리 챙기셔야 돼요. 18만원 넘었던 주식이 지금 10만원 깨지게 생겼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이런 자료 좀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또 올라올 거니까 어차피. 타점도 잡아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실시간 대형방도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고. 10원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서 신성 델타테크 사인도 드리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이 워낙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칭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수수료 요구하는 놈들. 이거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 오래됐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경험으로 보내주시고 300명입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세요. 투자 경험의 경험입니다. 제가 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려나 스팸메일 이런 게 너무 많이 와서 구분을 하려고 좀 특이하게 했어요. 경험이라고. 그럼 제가 300명한테 링크 드립니다. 입장하셔서 기다리시면 제가 급등주단 3개 드리고 신성 델타테크 매매 사인 드리고 나중에 신성 ST하고 구매자 기업까지 다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방이에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미리미리 300명이니까 입장하시고요.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원이 금방 차더라고요. 300명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박민수가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경험으로 보내주시고 300명까지입니다. 자, 수술 요구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 방에서 제가 여러분 신호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신호 드린 게 신성 델타테크 3만 2,500원 12월 달에 그리고 자, 2월 21일 날 18만 원에 매도했고 신성 ST도 매수를 했는데 신성보다 한 달 정도 뒤에 샀습니다. 자, 1월 달에 보시면 신성 ST가 계속 저기 보시면 2만 4천 원대, 5천 원대죠. 이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신성 ST. 물론 가격이 싸다고만 드린 건 아닙니다. 세력의 특급 정보가 있었죠. 2만 5천 원. 1월 22일 날. 그죠? 이 날이죠. 자, 바닥인 것도 있었고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들고 있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도한 날이랑 같은 날 매도했어요. 같은 이슈로 터진 거잖아요. 세 종목이 다 엮여서 자, 그래서 신성 ST 7만 3천 원에 2월 21일 날 전략 매도 걸어서 체결됐습니다. 한 달 만에 3배가 수익이 났죠. 신성은 두 달 만에 6배였죠. 자,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사람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이 하나 있어요. N캠이라고. 2차전지 전액 기업인데 이것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12월 4일 날인가요? 170만 주가 터집니다. 바닥에서. 그때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호를 드렸는데 매수 타이밍 12월 7일 날 7만 1천 원에 드렸습니다. 3,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자, 이날입니다. 이것도 뭐 특급 정보가 있었죠. 이슈가. 그래서 급등이 나와서 신성 델타테크 ST랑 같은 날 매도였습니다. 그날 제가 굉장히 바빴는데 매정목을 차익 실현했어요. 급등 신호가 나왔고 물론 이것도 세력 정보가 있었죠. 그래서 N캠을 매도한 시점이 2월 21일입니다. 35만 원에 전략 매도 걸어서 체결됐어요. 2월 21일 날 이거 12월 달에 사서 두 달 만에 5배가 수익이 난 거죠. 자, N캠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린 종목들 다 해서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 강제는 다 못 보여드리고 1000%가 넘습니다. 여러분 수익률이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N캠 조만간 2차 매수 나갈 겁니다. 입장하셔서 먼저 기다리셨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보유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문자로 가격 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동일 종목 2인 인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보면은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올해 7년 만에 M&A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력인명을 동원해봤죠.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7개 증권사인원들 삼성 출신분들이 계셔서 로비를 좀 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인지 제가 좀 알아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가 어렵게 만들었죠.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입니다. 섹터는 종목별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AI 로봇 자율주행 얘네들은요.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에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성장주 미국 연전 미국 연전 에팔비 얘네들이요. 올해 하반기에 금리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때 가면 성장주가 급등이 나오겠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 지금 다 봐주셨다가 설왕설레 할 때 금리 내리니 안 내리니 그때 가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3158에 8575로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 대박 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고 자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개인들이 대응하시기가 지금 이렇게 주가 조정받을 때 미리 미리 자료 챙겨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신성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이 있었죠. 15만 대기 프로젝트 방 자 300명 입장 가능하고요. 금방 차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1번 중장기방 자 문자신호 나간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 발굴의 끝판왕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자 15만 대기 프로젝트 방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010-3158-8575로 신청해 주시고 자료가 요청되어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경험 있죠 여러분 15만 대기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경험의 경험 300명 입장하는 방이고요. 실시간 대응 방 그 다음에 자 1번 중장기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이렇게 힘들 때 자료를 받아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미국 초존조제 기업 인수 다음엔 기업명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료 꼭 챙기시고 ST 메가까지 엮여서 동시 다발 터지면 대응 안 됩니다. 미리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15만 대기 프로젝트 방 무료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고요. 경험으로 보내주시고 300명입니다.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을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